저는 해외에 나가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거든요. 제가 바라는 나라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. 제가 바라는 나라는 모두가 당당해지는 나라입니다. 예술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제가 원하는 나라입니다. 소수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.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.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.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.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.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. 전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꼭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투표하겠습니다. 꼭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. 우선 투표에 반드시 참여를 하겠습니다. 대통령 선거를 꼭 하겠습니다.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하겠습니다.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